음... 경아가 우리 이번 겨울에 뭐 할까? 글쎄... 뭐 못 본 드라마 정주행하고 맛집 같은 데 가고 그럼 되지 않을까? 아니지... 딴 거 더 재미난 거 없을까? 재미난 거? 아! 그 겨울 나는 보러 갈래? 그 겨울 나는... 아 나 제맛부터 벌써 끌리는데?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30일 극장에서 그 겨울 나는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! 쉽지 않지? 어렵다!